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월드컵 특집을 아쉽게 뒤로 하고 다시 원래 구성대로 상한가 캐스팅 종자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한 일정들이 연이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FOMC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영국의 주요 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연이어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한 주가 조금은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이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실시간 방송 통해서 오늘 공개될 후보군들 보시고 또 어떤 종목이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오르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도 알차게 그리고 현명하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 많은 사랑과 관심 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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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디렉터로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이제 감독이 아닌 다시 디렉터로 내려왔습니다. 감독할 때도 잘했고요. 디렉터할 때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월화수만 나오는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입니다. 네, 월화수의 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자 기획에 이용준 디렉터님, 그 성과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한 한 주 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이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손쉽게 함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어렵고 복잡한 전략도 쉽게 쉽게 풀어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시니까요. 이번 한 주 현명하게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이번 주 데뷔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양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게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소폭 하락이긴 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FMC 있을 때까지 하락 또는 횡부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주식 6개월만 하신 분들은 8, 9, 10월 매일 3% 넘게 또 5%까지 하락한 지수를 봤기 때문에 이런 하락폭은 사실은 큰 걱정하실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정도 하락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으로 매수해가지고요. 종목보기 너무 쉽다, 이렇게 먼저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 900개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1,300개 종목은 하락을 했지만 900개 중에서 한두 개 잡아서 오늘 주도주 매수하셨다면 수익 잘 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1.4%, 1.93% 나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FMC가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현지 시간으로 13일, 14일인데 지금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공포 기간에도 이 정도 하락폭은 아마 FMC가 끝나는 그 순간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유선물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보다 추가 하락해서 71.56달러 됐고요. 지금 자동차에 주유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너무 다행이다. 휘발유값은 하락도 하고 있고 경유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벌써 1,30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400원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1,300원 깨지면 환율 안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안정화되면 외국인 들어와서 주가 부양은 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요새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해야 될지 예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는데 본인 성향에 맞춰서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주식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보다 안정적인 분이라면 예적금 하시면 되는데 추세를 전반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서울경제 8시는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감 시황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FOMC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관망십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관망한다는 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폭이 하락했다, 이런 거 아니라 관망한다는 거는 끝나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원풍물산, AD칩스, 국제약품, 버킷스튜디오인데요. 원풍물산과 AD칩스는 재료가 같아요. 그게 바로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 관이라고 써진 관리 종목들은 아무래도 회계에 대한 부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되는 건데, 이게 풀렸다는 거는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장 초반 급하게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힘들었다,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앞으로 보실 종목이 국제약품과 버킷스튜디오입니다. 국제약품은 중국의 약품 사재기인데, 지금 우리가 벌써 코로나19 작년, 재작년에 이미 느꼈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된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지금 코로나 완화 정책을 피면서, 위드 코로나 하면서 감기약, 이런 것들 사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중인 국제약품, 영진약품,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도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킷스튜디오 개인적으로 추가 상장 이슈가 너무 많아서 잘 보지 않는 종목인데, 이럴 때 또 상한가가 나와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오늘 방송 후반에 와일드 종목과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니까,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이 정도 마감 드리고, 제가 하나만 오늘 좀 특이한 다른 전문과 다른 걸 말씀드릴 텐데, 오늘 SAMG 엔터하고 핑거스토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상한가 따라잡기 또는 급등주 따라잡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핑거스토리, SAMG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도 종가에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안 하길 잘했습니다. 보십시오. 분봉입니다. 일분봉인데, 이게 마지막 19분이거든요. 1분을 남겨놓고 상승하려고 하는 추세를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종가에 배팅해야지 하시다가도 이렇게 힘든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지뢰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핑거스토리입니다. 핑거스토리는 상한가를 갔는데, 19분이면 보통 상한가를 굳혔다 보는 거거든요. 저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19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냐면, 10%를 넘게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종가 배팅,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와일드 종목의 시나리오 일정 명백이 가장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 내일 와일드 종목 오픈할 거니까, 유튜브 들어오시고, 시나리오 일정 명백이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신 데 이어서, 굉장히 또 시장을 잘 볼 수 있었던 이용준 디렉터님의 또 하나의 시야를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 역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특징주까지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손수 골라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 왜 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 종목이 바로 SAMG 엔터 핑거스토리였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눈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팁들 함께 공유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더 나눠주실지,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어떤 시야를 더 나눠주실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 보고 올게요. 네, 먼저 최근 순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최근 다섯 종목입니다. MBT 11월 29일 공개해 주셨는데, 25.24% 상승폭 화려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홈센터 홀딩스 4.11%, 12월 5일 공개해 주셨던 삼천당 제약은 1.58%, 그리고 12월 6일 파라다이스 2.53%, 12월 7일 다시 공개해 주셨죠. 삼천당 제약은 현재까지 2.3% 상승폭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상승률 탑5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역시 계속해서 금향이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공개해 주신 뒤에 107.5%, 무려 세 자릿수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1월 9일 공개해 주셨던 제주은행 46.25%, 상한가리 뛰어넘고도 15%가량 더 상승하는 화려한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레몬레인 43.2%, 10월 26일 탑머티리얼 45.2%, 11월 7일 YTN은 36.3%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언제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물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요. 자, 그 중에서도 최근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중에 무려 두 번이나 가지고 오셨던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리뷰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제가 보기 드물게 일주일 사이에 두 번 그 와일드카드로 갖고 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재료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간다면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천당 제약에서 하고 있는 그 계약이, 본계약이 순조롭게 잘 체견된다는 전제하에 큰 상승을 바라는 거지. 만약에 공시에 계약이 파기됐다 이렇게 나오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데 공시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용준이 삼천당 제약을 두 번 말했기 때문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나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좋은 이유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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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삼천당 제약만 머리에 두지 마시고 제가 삼천당 제약의 앞에 드렸던 본계약에 대한 부분, 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판하는 약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차트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전문가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게 조건이나 상황을 다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종목만 받고 왜 안 가는지 왜 하락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노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 내기 먼저 어렵다. 팩폭을 먼저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친구 간에 제가 먼저 와이드 카드 종목으로 드렸고요. 와이드 한 이후에 상승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다만 걸리는 거는 약간 위태로울 수 있어요. 5일선, 10일선이 밀집되어 있는 4만 6천8백억 원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상승이 나오면 가장 보기 좋은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죠. 하락이 나온다면 4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락이 나오면 노란톡방에 무조건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악재가 없을 때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하락이 나올 수 있죠. 수급이 꼬이면.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4만 원 지지를 보시면 되고 상승이 나오면 52 신고가를 돌파해서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당 제약은 내일도 꾸준히 보시는데 지금 노란톡방에 가장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천당 제약에 대한 재료와 실시간 또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올려드릴 테니까 3천당 제약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 하락하면 하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당일 주도주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영진약품도 드렸고 DNC미디어 드렸는데 DNC미디어 11시 33분에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밥 먹으러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급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수익 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 오늘 오전 마무리 잘 했던 종목이 DNC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DNC미디어를 매수했던 거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수한 거지 무조건 매수한 건 아니고요. 매수는 재료에, 매도는 차트에, 그리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오픈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무료로 다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오픈을 해드리고 매수의 최저점을 제가 공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바로 유용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MC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번 주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지수의 상승보다는 하락 또는 횡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월, 화, 수 제가 3일만 방송을 하니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와일드카드 종목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와일드카드 종목도 잘 보시면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란톡방에 큰 수익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와일드카드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많이 안 들어오시면 저만 알고 방송할 테니까 감안하시고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의 흐름 잡아가면서 이번 주도 저랑 같이 공략하면 절대 수익 내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정말 많은 것들 공유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노란톡 입장하시면 실제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그 시야 공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 방법 어떻게 자세하게 하실 수 있는지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 1을 임명.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공유해 주시는 많은 것들에 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점.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부터 만나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캐스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어떻게 캐스팅 기준 가져가 주실지도 궁금해요. 우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매매가 시나리오 일정 매매인데요. 재료가 다가올 종목이 있으면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상 장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나리오 매매에 있어서 특장점을 보이고 계신 또 이용준 디렉터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금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3위권에 이름을 올린 연습생들입니다.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vtgmp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휴젤, 외국인기획사의 위메이드플레이 연습생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습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vtgmp입니다. 1.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5,52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코스메틱이라던가 라미네이팅 기계 필름도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굉장히 다각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vtgmp 후보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휴젤 후보생 보시죠. 기관기획사의 후보생인데요. 이 후보생은 오늘 0.23% 상승해서 13만 3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중에서도 좀 미용에 특화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메이드플레이 후보생입니다. 1만 4,7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 3.52% 상승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포지션이라고 한다 하면 애니팡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게임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습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선수가 튀어나올 것 같은 위태위태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3위권 선수라고 또 그랬네요. 3위권 후보생 중에서 어떤 후보생을 최종적으로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위메이드플레이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외국인 기획사의 위메이드플레이 후보생.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온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플레이 삼형제가 최근에 악재란 악재는 다 받으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심리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망하지 않는다. 먼저 이게 먼저 우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게임 주소를 유보위로 굉장히 좋고요. 위메이드가 지금 악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일어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세계의 위메이드 삼형제 중에 가장 좋게 보는 게 위메이드플레이인데요. 그 이유가 원래는 사실 위메이드 계열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원래는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 애니팡을 만들었던 회사를 위메이드가 지분 투자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77% 정도가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위메이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와 다르게 그냥 위믹스랑은 사실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갭 하락으로 이만큼 빠져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갭은 메꾸라고 있는 겁니다. 상승 갭도 메꾸는 거고 하락 갭도 메꾸는 건데 빠른 시간 내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만 1,200원까지는 메꿀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지금 국내 5대 거래사에서 퇴출이 됐는데 이걸로 큰 악재이지만 위메이드의 기사를 보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국내의 다른 거래소 또는 해외 거래소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우의 거래소의 대표적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 그쪽에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면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량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만 본다면 애니팡 판권을 이용해서 애니팡 매치 애니팡 블라스트 같은 경우 게임을 곧 출시를 하고 출시를 임박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가 이렇게 힘들면 사실은 모든 사업에 손을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신사업 신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지금 프로트의 남자 가수 중에 가장 핫한 가수 임영웅 가수인데 이 사람과 함께 위메이드 플레이 임영웅 콘서트에서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콘서트 현장에서 애니팡 시리즈를 주제로 운영한 부스가 잘 운영됐다고 하니까 언제라도 고객 친화적으로 다가서는 흐름들을 잇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이 나와 있지만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략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지 않지만 이 구간 21선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추매해서 그동안 물리신 분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기가 많이 불편한 건 알고 있지만 위메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 방향에서 잡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메이드 플레이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위메이드 플레이 후보생을 최종적으로 데뷔를 시켜주셨습니다.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난주 저희 2시간 방송을 통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라는 것을 여쭤봤을 때 충분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 당시에도 지금 당장은 큰 악재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크게 빠졌던 만큼 올라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 위메이드 그룹주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물론 국내 거래소에서 상패, 위믹스 코인의 상패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고 위믹스가 이 그룹주들의 전부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3위권에서 캐스팅을 해보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기획사의 VTGMP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휴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한데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둘 다 캐스팅을 하지 않았는데 우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캐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VTGMP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메틱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품이나 이런 라미네이팅 기계에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 VTGMP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VTGMP 같은 경우는 일본의 리오프닝 수요인데 매출의 3대의 구성이 화장품, 코스메틱 사업하고요. 또 음반기획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미네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의 Q10하고 라쿠텐의 온라인몰에서 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리오프닝 수요주로 엮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제가 오늘 VTGMP라는 정도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2,500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봤던 이유가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은 제가 거의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하방에 하락과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보니까 10억, 20억, 100억 언더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 했는데 오늘 은봉이 좀 나왔습니다. 윗고리 은봉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 메모하실 게 VTGMP가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4.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 하면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큰 반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은봉의 윗고리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대금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VTGMP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5,500원 지지가 21선과 5일선, 11선 지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탈하게 되면 또 힘없이 줄줄줄줄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TGMP 같은 경우는 재료는 현재 호재를 말하고 있으나 차트는 반응하지 않고 시장의 관심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출전 아니구나. 이 연습생은 테스팅하지 않겠습니다. VTGMP,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지금 살짝 혼란이 오고 계신데 일단은 5,500원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재료 자체는 호재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미미한 만큼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후보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휴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화장품이 풀리면 그다음에 의약품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보톡스 관련주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보톡스 관련주가 중국에 대한 매출도 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형 산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국에서 핫 이슈이고 제가 예전에 압구정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그 성형 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형하시고 쉬었다가 가는 중국 투어가 굉장히 많고 중국인들이 압구정동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5년 전 이야기인데 이 한활령이 풀리고 다시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또 샌다면 휴재 앞으로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한번 지난주에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휴재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최근 5영업일 동안 바닥에서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어요. 상승폴률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0%, 15%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재료는 좋아요. 좋은데 상승 끝에서 윗고리가 달렸다는 거죠. 윗고리가 달렸다는 거는 거의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눌렸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기본입니다. 단기 고점에서 윗고리가 달린 거는 차익 물량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보톡스 기업에 대한 기회이고 휴재이 앞으로 중국 한활령이 풀리면 수혜이면 불명하나 차트적으로는 하방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말고 호가창에 좋은 기사하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지금 유튜브에 한 7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노란톡방에서 휴재에 대한 공략 지점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휴재, 지난주에 한찬의 중국 소비주로서 흐름이 나왔던 화장품 섹터 그리고 거기에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의약품 섹터의 휴재이기 때문에 이 후보생 괜찮기는 하지만 차트적으로 볼 때는 하방이 예상된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괜찮은 후보생임은 분명하나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지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위메이드 플레이 후보생을 최종적으로 캐스팅해보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2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 후보생은 SBS 콘텐츠 허브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기관기획사에서는 LS 후보생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후보생 이렇게 각각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SBS 콘텐츠 허브 후보생입니다. 7.48%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6,180원에 장 맞췄습니다.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 주요 포지션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고요. 또 태형 계열사로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LS 후보생 보시죠. 3.87% 상승해서 6만 9,800원에 종가 영상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지주회사고요. 역시 LS 계열사로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후보생입니다. 이 후보생은 3.12% 상승해서 9,580원에 온일장 닫았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주요 포지션은 화장품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야에 탁 포착이 된 그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일지 공개를 해주시죠. 저는 개인기획사의 SBS 콘텐츠 허브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SBS 콘텐츠 허브 후보생. 지금 콘텐츠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시작했죠. 레몽레인으로. 맞습니다. 이현 앵커님 거짓말 안 하기로 유명한 앵커님이신데 지지난주에 제가 레몽레인 말씀드렸고 상한가가 갔고요. 그 다음에 MBT 말씀드려도 급등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제 채널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콘텐츠는 사실 이용준 제가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를 보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주도 이번 주까지도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도 좋아지지만 중국 한활령이 이 시기에 맞춰서 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OTT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매출도 기여할 수 있는데 SBS 콘텐츠 허브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시겠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SBS 방송 콘텐츠하고 인터넷 케이블 TV 이쪽에 매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SBS 콘텐츠 허브를 포함해서 버킷 스튜디오, 다양한 OTT 관련 주도 있잖아요. 그 종목들 이미 간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갈 종목들 관심 있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오늘 OTT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OTT라고 하기보다도 웹툰 관련 주인 DNC 미드도 좋았고요. 이미 갔던 종목들 말고 신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BS 콘텐츠 허브 보시면 좋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상 보면 SBS 콘텐츠 허브가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어요. 갑자기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흐름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상 급등이나 상승을 시켜줘야 SBS 콘텐츠 허브도 추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윗고리가 바닥에 달렸기 때문에 내일 그냥 공략하시기보다는 지금 거리의 정도 터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지지 라인을 우선 121선 6천 원대하고요. 밀린 다음에 5,800원대까지는 보고 있어요. 무조건 간다고 해서 내일 시초까지 잡으시는 것보다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콘텐츠 관련 수급들이 좋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되고요. 중국 한할형 해제 흐름에 맞춰서 지금 콘텐츠, 화장품 그리고 아까 말한 버텍스 관련 주도 흐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고리에 달린 SBS 콘텐츠 허브도 내일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공략해 본다면 수익 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오늘 2위권에서는 SBS 콘텐츠 허브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화제의 드라마죠. 지금 지난 방송은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첫 주 방영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와이드카드로서 레몽레인 가지고 오셨던 이용준 디렉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으로 화려하게 수익도 안겨주셨고요. 이렇게 레몽레인의 질주를 시작으로 콘텐츠 관련 주도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더블로 중국의 한안영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콘텐츠 관련 주도 정말 말 그대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이미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의 흐름들 확인을 하셨다면 SBS 콘텐츠 허브도 함께 지켜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늘 좀 윗고리를 달았던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LS 후보생과 코스메카 코리아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 두 후보생 모두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LS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관련해서 LS 전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니까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앵커님이 정말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전문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재료는 좋은데 시장에서 반응도 봐야 되는 게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예요. 예전에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LG 계열사에서 분가된 걸로 알고 있고 구시 분들이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LS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주회사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자회사가 잘하면 거기에 브랜딩에 대한 로얄티를 받거나 이런 금융소득을 받게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특별한 재료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분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LX 일렉트로닉 자체는 자회사의 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관련주로 LS 전선도 있고 LS 전선 아시아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LS 전선과 전선 아시아는 직접적으로 LS와 지분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구치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차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제가 접근하지 않는 차트는 딱 하나입니다. 21선 아래에 있는 차트를 접근하지 않는데 전문가마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21선과 62선 쭉 아래에 있는 종목을 대세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LS 전선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에 깨졌고 오늘 저항도 맞췄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S 전선이 오늘 기사가 영국서 잭팟 4천억 규모의 해적 케이블 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회사라고 본다면 이게 바로 22선을 돌파해서 장대 양봉에서 뚫어주고 뚫어진 다음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 건데 먹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추가 상승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캐스팅하지 않을 건데요. 우선 핵심은 재무는 우수합니다. 재무도 우수하고 향후 성장성도 기대되나 저는 철저하게 봤을 때 21선 돌파 못한 차트는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 예상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는 것도 자세히 짚어보면 이렇게 그 이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용전 디렉터님께서 오늘도 그 부분 콕 집어서 족집게 강사처럼 짚어주셨는데요. LS 같은 경우는 그룹사인 LS 전선에서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아주 좋은 소식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차트를 봤을 때 21선 깨졌고 저항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 LS는 캐스팅할 수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트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차트는 제 생각이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책과 진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재료 좋습니다. 중국 방역 완화에 화장품주 관련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3일 연속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윗고리가 달렸다는 거는 올라만 가면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자리에서 윗고리는 우선은 관망하시거나 접근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일 윗고리를 3번 원, 투, 쓰리하고 빵 뚫어서 갈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런 종목은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인 게임인 주식에서는 단기적인 윗고리가 나온 코스메카 코리아는 천천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3일 연속 고점 영역에서 윗고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좋은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SBS 콘텐츠 허브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계속해서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오늘의 후보생들 개인기획사의 국제약품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더 네이처 호일딩스 후보생,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한진칼 후보생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국제약품 후보생입니다. 앞서서 사실 시장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상한가 잘 안착을 해줬던 후보생이고요. 5,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제조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 관련해서 상한가 안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네이처 홀딩스 후보생 보시죠. 3.79% 상승해서 3만 2,9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의류, 여행용 가방, 이런 자파류 제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진칼 후보생 보시죠. 이 후보생 6.14% 상승했습니다. 4만 6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주요 포지션, 항공여객운송인데 한진계열사라는 것 이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될지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국제약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국제약품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사실은 상한가 간 종목을 캐스팅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큰 힘과 함께 인기를 가도를 달리는 국제약품을 제가 배제하고 다른 종목을 캐스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제약품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갔다는 건 개인들이 일반적인 분산된 힘으로 상한가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즉 누군가는 상한가를 굳히고 내일도 한 번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을 마무리할 때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진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이 기사 없이 한 번 슈팅이 나온다는 거는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 시작은 국제약품이 시작을 해 줬습니다. 차트 한 번 보면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늦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2년 전에 날 때 독감감기약도 우리가 많이 먹었고 콜데온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위드 코리안을 하면서 지금 감기약 관련주들 그리고 해열제 관련주들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제약품도 있고 영진약품, 삼위제약도 있는데 국제약품이 상한가를 굳혀줬어요. 분봉도 보면 바로 상한가가 간 게 아니고 충분히 거래량을 풀어주면서 행보하다가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진 거거든요. 시작 보니까 약 700억, 600억 정도 터져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 개입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굳혔다고 풀리는 종목이 많은 요즘에 상한가를 굳혔다는 거는 내일 가는데 아마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손절가하고 시가, 매수 공략가를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손절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방송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유튜브 70분 넘었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방송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시가라는 시작다는 시가를 기준 잡으시고 시가를 깨지 않으면 공략 가능, 시가가 깨지면 손절 또는 익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일 한번 노란톡방에서 국제약품 제가 손절가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같이 공략 한번 해볼 자리가 오면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는 데서 시장의 반응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가 이뤄지면서 베이징과 같은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감기약이라든가 해열제라든가 이런 의약품 사재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료까지도 붙어있는 국제약품 캐스팅하고 나면 당당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더 네이처 홀딩스와 한진 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둘 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더 네이처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FNF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벗더니 많이 빠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좋아질 종목들이기 때문에 빠지면 좀 분할로 접근하셔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더 네이처 홀딩스도 똑같습니다. FNF가 지금 MLB인가요? MLB 했는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LFL이라는 브랜드하고 네이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옷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FNF라든지 더 네이처 홀딩스 두 회사 모두 중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FNF 같은 경우는 K 브랜드 처음으로 단일 브랜드로 내년 중국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도 2019년 하반기부터 대만과 홍콩 진출에 이어서 중국까지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 보시면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3개월 연속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보 구간에 저항이 한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네이처 홀딩스는 관심해 놓으시고 더 가면 소액으로 매수해서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보다는 단기 고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보류하고요. 우선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더 네이처 홀딩스는 늘 관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네이처 홀딩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전 고점 영역에서 저항에 걸릴 가능성까지도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보류하면서 관망하면서 더 좋은 후보생들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진칼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영권 분쟁도 있겠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한진칼 공략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해하는 게 시장이 맞는지 어쩐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거는 한진칼, 즉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의 지분의 26%를 보여준 한진칼. 쉽게 말하면 한진칼과 대한항공 같은 회사로 보는 게 우선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12월 9일자 기사 봤더니 영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사실상 승인을 했고요. 내년 초에 최종 결정을 해서 합병 이슈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합병 이슈가 마무리된다면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합병하는 정말 큰 거대, 우리나라의 큰 항공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이 돈을 쓰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시아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기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 입장인 대한항공은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합병의 주체는 악재이고 합병이 되는 쪽은 호재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진칼, 대한항공이 한진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적 분할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22서를 돌파해서 작은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하락폭을 보십시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이슈가 나올 때부터 하락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유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병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아지겠지만 합병할 당시에는 돈을 쎄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업이익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슈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 한진칼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캐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진칼까지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있는데요. 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만한 이슈인데 일단은 지금은 지켜볼 때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위는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던 국제약품 캐스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뭘까요?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와이드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그 영예를 차지하게 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오늘의 와이드카드 역시 콘텐츠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앵커님이 가장 좋아하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설명을 몇 개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콘텐트리 중앙은 콘텐츠 관련주죠. 거기다가 지금 OTT 관련주이고 하고 지분에 봤을 때는 JTBC라는 방송국에 대한 계열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중앙일보가 지분을 2.4% 갖고 있고 중앙 홀딩스가 38%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과 콘텐츠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가 예상되고 부채 비율도 다소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아는 시나리오 일정 매매상 콘텐츠리 중앙을 여러분께 오픈해 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단기 매매도 잘하고 스케핑도 잘하는데 여러분께 같이 발걸음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일정 매매만큼 안전하고 단순한 매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이드 카드 종목을 항상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걸었던 공약도 이미 완수가 된 거기 때문에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와이드 카드 종목을 여러분께 그냥 방송 전에 오픈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재료를 적으세요. 제가 또 열심히 진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드라마 카지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카지노의 개봉일이 12월 21일이니까 아직도 10일 정도 남아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일정입니다. 저기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혹시 앵커님 가장 좋아하는 요새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십니까? 화면을 보니까 바로 떠오르네요. 손석구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래 송중기와 손석구 두 중에 한 명을 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송중기 배우의 팬 여러분들께는 조금 뜻기 싫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손석구 배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배우가 손석구이고요. 최민식 배우랑 손석구 배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 채널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옵니다. 즉 말하면 OTT의 디즈니 플러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나온 건데요. 제가 그러면 컨텐츠리 중앙이 손석구와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이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감독이 범죄도시 1과 2를 크게 히트친 강윤성 감독이라는 분이 이걸 제작을 합니다. 최민식 배우, 손석구 배우를 쓰는 건데 제가 시중에 지금 재료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다 꼼꼼히 확인해 왔는데요. 강윤성 감독에 소속된 엔터테인먼트가 BA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손석구 배우를 쓰고 최민식 배우를 쓰고 가장 핫한 감독인 강윤성 감독이 만드는 이 영화의 핵심은 컨텐츠리 중앙이 BA 엔터의 지분의 7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잘 되면 컨텐츠리 중앙 내일부터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JTBC 방송국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지난주 21%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손석구, 강윤석, 최민식에 대한 이슈 두 개로 내일부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미 공략해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리 중앙에 흐름, 일정, 재료, 차트, 수급 현황을 제가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방송 오기 전에 종목 오픈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공약까지도 공개를 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는데요. 오늘의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바로 콘텐트리 중앙이었는데요. 시나리오 일정 매매,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가 나왔습니다. 드라마 카지노 공개 일정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노란톡방에서 특별히 더 많은 것들 공개해주겠다고 공언을 해주신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함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